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강아지 TOP5를 알아보겠습니다. 5위 달마시안 명량하고 다정한 성격의 달마시안은 생기발랄하고 충성심이 강한 견종입니다. 우리나 야외에서의 활동을 좋아하는 하운드 특유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4위 잭 럭셀테리어 잭 럭셀테리어는 서양에서 3대, 지랄견을 뛰어넘은 악마견으로 인정받는 잉글랜드의 여우 수력견입니다. 대양견에 맞먹는 엄청난 체력과 전 부력, 높은 지능, 민첩함, 독립정신 등을 갖춘 것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3위 아프간 하운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견종 중 하나이며 한때는 사냥개로 널리 쓰였습니다. 아름다운 외모가 주목받은 이후 예완용으로 계량되어 성격이 많이 온순해졌다고 합니다. 2위 살루키 기원전 7천년경부터 있던 고대 견종이며 고대 이집트에서는 왕가의 개라고 불렸습니다. 성격은 냉정하고 내성적이며 모든 일에 소극적인 편이라고 합니다. 1위 그레이 하운드 견종 중 가장 빠른 품종으로 유명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시력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후각에 의존하는 다른 사냥개들과는 달리 시각을 주로 사용해서 목표물을 포착하고 사냥한다고 합니다. 4위 감사합니다.